닥터 루도 뭐지? 아니 효과음이 입에서 낸 소리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쿼암이라는 정밀 플랫폼 게임이라고 태그가 걸려있네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어려움이라는 태그가 붙어있는 약간 보시 느낌 게임이에요 스테이지 클리어 하는 게임인데 그래픽이 괜찮아 보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좀 도전 정신 자극하는 어려운 게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C키로 말을 걸 수 있대요 어 헤이 너의 친구 쥐가 내가 너를 좀 돌봐달라고 말했었어 이렇게 대사가 많은 게임인지 몰랐는데 너도 알다시피 니가 의식이 없는 상태였을 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니 뭐 엄청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서 가봐야 된다고 얘기했다는데 아 중요한 임무를 보러 가지 않을래? 제트가 점프키네요 제트가 점프키 어 되게 약간 점프가요 원래 이렇게 딱 점프할 때 가장 빨리 올라갔다가 위에서 멈췄다가 다시 가속도 받아서 천천히 빠르게 이렇게 내려오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올라가는 속도나 내려가는 속도나 똑같아요 그냥 속도가 일정하게 올라갑니다 약간 물 안에서 부력을 받고 위로 올라가듯이 ESC 누르면 멈춤 오른쪽에 열쇠랑 별이 있네요 오른쪽 가보자고 이게 총 레벨이 150개가 있대요 안녕 너 좀 슬퍼보이네 만약 너도 우리와 비슷해진다면 넌 좀 더 행복해질 거야 괴물이 되라는 건가? 너네 다 괴물같이 생겼네 저 저 간단히 말하자면 이건 다 네 잘못이지 뭐? 생각해보라고 뭔 소리야 미쳤어? 정말 살짝 점프하면 살짝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날 것 같아요 위쪽에 가시가 있잖아요 안전한 길이 있는데 굳이 어렵게 갈 필요가 없죠 스토리가 있는 건가? 어? 뭐야 쟤한테 부딪히니까 죽었어 이거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냥 스테이지 클리어하는 거고 지금 보니까 여기 이쪽에 별 표시 있잖아요 위쪽에 별이 있나봐요 아유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여기에서 시작이네 그러네 저기 위쪽에 별 있는 거 보이죠? 별을 먹었다 시리우스 삐 별을 먹었고요 별을 먹었고요 너 여기 내 별을 가지러 온 거구나 그렇지 넌 개색 내가 그걸 먼저 찾았는데 왜 이렇게 욕이 나와 이거? 야 이거 욕 나오면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욕 조금이라도 나오면 너 딱 먹어 그러지마 그거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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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난 움직일 수가 없다고 너의 머리통을 저 가시 맛에다가 던져버리고 싶은데 너도 느껴봐야 돼 애들이 나를 되게 안 좋아하네 지금 보니까 뭔가 스토리가 있는 거 같은데 애들이 왜 다 날 싫어할까요? 어이 뭐야 이거 어! 죽었어 이거 이거 튕기네요 이 블럭은 위로도 잘하면 올라갈 수 있을 거 같은데 저희 왜 못 올라가냐 점프키를 누르고 있다거나 위키를 누르고 있다고 해서 더 높이 올라가지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T를 누르니까 왼쪽 아래에 시계가 보이네요 켜놓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짓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 시체가 남네요? 어 야 이거 지나갈 때 이거 좀 어렵겠는데 오옵! 쉽네 오옵! 이 위로도 점프가 되네 안 넘어가지네요 오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태그에 어려움이 붙어있는 이유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요즘엔 이런 것도 어려운 게임이라고 취급이 되나? 닥터 루도 뭐지? 아니 효과음이 입에서 낸 소리야 아니 효과음이 아 이거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건가 그러네 무기를 먹었네 X키를 눌러서 발사 자 니 뒤짐 약간 기괴하네요 게임이 그죠? 공포게임 아니라고 했는데 아 이거 연타를 해야돼 앗! 하 아 저거 부술 수 있구나 저 저 투사체를 bucks 으이 으으으으으 터지는 거 싫어? 흠 약간 잔인하네요 게임이 아우형 구멍 너무 리얼한 걸 징글징글 징글벨을 울려다오 말 걸 수 있어? Your problem? 넌 아마도 이게 무슨.. 무슨 일들인가 되게 궁금할 거라고 생각해 이건 그냥 자물쇠야 멍청아 Can you have a key 그리고 너는 열쇠를 갖고 있지? 하지만 전부 다 가지고 있진 않아 열쇠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네 여섯 개의 열쇠를 다 모으게 된다면 이것이 작동할 거라고 믿어 열쇠를 나한테 주면 된다고 쥐가 얘기했어 But I'm a little nervous right now 하지만 난 지금 약간 긴장돼 Could we do this later? 이거 좀 나중에 하면 안될까? 제발 아 이거 이렇게 날려 보내주는구나 원하는 스테이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네요 이건 뭐야 보너스 스테이지인가요? 총을 잃어버렸어요 Welcome to the surprise party 깜짝파티에 온 걸 환영해 아, 이 게임 만드는데 도와준 후원자들을 위한 장소구나 It's not necessary to come to the game 게임을 완료하는 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래요 심지어 뭐 새로운 능력을 얻는 데에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즐기라고? 아니요, 저 후원 안 했는데 저 이 게임 처음 봐요, 스팀에서 제가 그냥 후원자들을 위한 장소인 것 같아요 돌았어? 아니, 저를 어떻게 가? 공중점프는 안되는데 거의 떨어지기 일부 직전에 점프하면은 점프가 되긴 돼요 점프의 판정이 후원편입니다 올라갔어 난 짱이야 아니, 깨는 데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씨! 침착하게 목을 상하지 않고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플레임아 너는 이제 성숙한 스트리머잖니? 띠용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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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로aniu reactors 후웅 진짜 가자 호 Vie 아 너무 잘한다, 너 그 발언? 도넛이 떨어지고있네요 와, 도넛에 닿아도 뒤져요 와.. 너무 빨리 떨어져도 뒤져요 완벽한 타이밍 어려움이 붙는 이유가 있었네 와 이걸 넘어가네 이번엔 썩은 피자야? 아 근데 이거 왜 있는.. 이쁩이가 제가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이고키 교수 하는거 보고 되게 빠져들었나봐요 하이라이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잉크를 남겨드릴테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아 이거 유료에요 흐어억!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 하..씨..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라고 말하자마자 뒤졌네? 아이 보너스 스테이지 진짜 그만둘까? 왜 하는거지 이거? 굉장히 후회중이지만 여기까지 온거 기왕 여기까지 온거 끝장을 보자 그래 아니! 너무 어려운걸? 오! 다 클리어 한거야? 어 생각보다 쉬운.. 아닌거 같애! 아닌거 같애! 아.. 얘네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구나 된거 같애 된거 같애 텔레포트겠죠? 위로 점프하면서 올라가면은 이렇게 뭐야 빨간색으로 나와있네? 아.. 그래? 어? 아.. 아.. 제길.. 빨간색에는 다시 못들어가요 넘어려왓! 어? 아.. 너무 빨리 떨어졌구나 이게 떨어지는것도 가족들 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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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 침착.. 원래 이런거 500번 죽을 생각으로 하는거잖아 그지? 죽어빡친다고? 그냥 니 손가락을 원망해 나도 되게 쉬워보이거든? 아.. 근데 안돼 이게 되게 답답해 된대 하다보면 돼요 뭐지? 저자식 뼈다귀 던져 그것도 랜덤으로 너무한거 아니야? 진짜? 아.. 발판은 또 왜이렇게 좁아! 어? 뭐지? 아.. 이게 출구를 찾아야되나봐요 자 일단 어디에 통하는지 모르니까 여기 떨어져보고 내가 이럴줄 알았다 이럴줄 알았다 이럴줄 알았다 어.. 아니 딱 봐도 저기 위쪽으로 떨어질 것 같애써 어.. 자 여기로 가면? 어! 미친! 어 개무서워 어.. 미쳤나봐 넥 예에스 암 베리베리 GUD 아우 밑으로 떨어져볼까? 어 이거 어떻게 피하지? 어.. 오.. ener 어우나마야 어허허헏 아 상자가 여기 가시에 박히게끔 해야되나보다 그러네 어허허허허어 마치까넣득 어허마매메이아 헐 가시에 못박히게 하면은 제가 벽에 부딪히면서 스파크 튀어가지고 제가 죽어요 유튜브장작분들은 좋겠다 이런거 편집본으로 보고 생방송장작분들은 이가 갈리는데 와 깼다 하다 보면 돼 다 돼 땡스 오 예스 먹었어 오오오 모자도 생겼어 나 모자 생겼어 오 일종의 훈장이군요 굉장히 좋네요 멋져 멋져 이제 얼음맵이에요 여러분 자 이거 어떻게 넘어가요? 어.. 근데 이거 어떻게 가지? 못 가는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진짜 공포가 뭔지 알아요 나 지금 플레이한지 16분밖에 안됐다는거야 아 밑으로 내려갈 수 있구나 왜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너 여기서 뭐하니? 오직 죽음만이 죽은자만이 여기 올 수 있는데 하긴 모든게 다 바뀌고 뭐 그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진거 같애 어 내 형을 조심해 내 형은 엄청 쩨쩨한 사람이니까 너는 나빠? 뼈로 만들어버릴거야? 날 죽인단 뜻이지 나 죽인단 뜻이지 뭐 간단하게 아 근데 시야 개반데 진짜 와 블럭은 가까이 가지 않는 이상 보이지도 않아 미친거 아냐? 맞아 돌았어요 게임 아 나 이거 엔딩 못볼거 같은데 여러분 저는 매드에터시와 같은 그런 똥게임 장인이 아니에요 난 이거를 다 할만한 그런 인내심 인내심도 없고 와 밑에 가시가 아니라 손이야 무서워 얜 누구야? 이츠 미이 마리오 미스터 타이니 쪼끄만 시야 쪼끄만 시 어? 여기에 길이 더 있네요? 엥? 어? 어? 올라갈 수 있어 맵이 아주 엉망이야 아이씨 하긴 유령한테 총이 먹힐리가 아 여기 별이 있네 와 나 별 절대 모으지 말아야지? 진짜로? 난 여기에서 빠져나가겠어 진짜 돌았나봐 이 게임 그냥 좀 정식 루트가 아닌 곳을 가보면 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시야가 너무 오바잔 살았네 아이고 벽돌이 잘 보이지도 않아 뒤졌어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거 밟고 가야돼 아 이런 게임인 줄 알았으면 가지고 오는 게 아닌데 막상 또 발을 들이니까 그럭저럭 할만한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이런 건 인내심만 있으면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 주거든 아 이제 벽돌이 더 안 보이네 뭐야 이거 와우 왓 더 더블 점프? 오 마이 가야드 아이 능력이 언락이 되는구나 점프와 총질로 다 되는게 아니라 아 그래? 야 그럼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아까 2단 점프로는 갈 수 있었던 곳이 있거든? 아 근데 여기로 못 올라가네 지금이야? 이건 뭐 와아 와아 오바다 진짜 이 죽으면서 깨달으라 이거지 뭐 와 딱 발판 있는 곳에만 똥싸지르네 쟤 아닌가? 랜덤인가? 이걸 뭐라고 해야돼요 똥뼈에요 뼈똥이에요 어이구 미친 엑스키 엑스키 엑스키로 쏠 수 있다 그걸 왜 가르쳐주는거지? 죽이라는건가? 엑스키 엑스키 어 이 밑엔 아무것도 없네 어? 죽인 애는 하.. 다시 부활하지 않네요? 쟨 어떻게 잡으라고? 와.. 쟤는 초사체가 통과되는데 나는.. 와아.. 너무.. 너무 슬프다.. 쟤 뭐야.. 아까 내가 봤던 그 생일파티에 있던 그 유령이구만 아이고 나 뭐하니!! 점프점프 애가 한 번에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가속도를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나름 진짜 할만해 하다보면 싸싸싸싸싸싸싸 앗 싸싸싸싸싸 앗 싸싸싸싸싸싸 싸싸싸싸싸싸 싸싸싸싸싸싸싸싸싸싸싸 누군지 모르지만 무언가가 맞고있어 좋아좋아 아이 위치인! 하지만 이미 죽인 애들은 더이상 나오지 않기.. 아아니!! 명사수세요? 롯 어이 눌레라? 어허허허허 돌았네 쟤 개잘 던져 어 무서워 아아아아 뒤통수를 누려버리기 엄마 깜짝아 엄마 깜짝아 난 너무 잘한담 그니 그 발언 아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막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아요 할만해 이제 잣된거 같애요 아 그 발언을 하는게 아니였어어 어? 갑자기 밟아줬어 오! 젖어 어 무서워 뭐야 뭐야 쟤네들한텐 안 쏴지나마 빨리 죽어 빨리! 아아 나이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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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뭐야 저 열쇠 오오 나 밑으로 빠지는줄알고 마 허겁지겁 먹으려고 했네 와아 큰일날 뻔 했다 실수 까딱해가지고 그냥 바로 밑에 손바닥으로 따이브 할뻔했잖아 핸가래 받을뻔했네 오와! 그 소름 끼치는 애를 니가 죽여버린거야? 오 정말 대단하군 편하군 일단 여기에서는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어 I suggest going to some cold place 좀 그 차가운 장소로 가보는 건 어때 You will find the next couple of keys in that direction 자 이제 아까 못 갔던 얼음맵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Slayer 포기 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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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R키를 누르면은, 이 맵을 다시 할 수 있대요. 왜 그런 걸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지? 밀어. 점프? 설계가 지리네, 이게. 설계가 아주 지류. 슥? 그렇지. 이 장소는 왜 있는 거죠? 아, 나중에 돌아가기를 대비한 뭐 그런 건가? 죽여, 죽여. 뭔진 모르겠지만. NPC구나. 어, 야, 가속도 왜 이래, 이거. 미쳤나봐. 나랑 말 걸고 있... Talking to me. 나랑 말하고 했을 때는 너무 미끄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컨트롤을 왜 빼앗기냐고? 그니까 왜 조작이 안 되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좀 이상해. 게임 세계라는 걸 인지하고 있나봐, 얘는. 나랑 여기에서 계속 얘기를 나눈다면 넌 아마... 굶어 죽겠지. 흐흐흑. 기침소리. 아, 미안. 아, 할 말 다 끝났거든. 하하. 뭐지? 되게 쓰잘데기 없는 대사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점프. 아이고! 이 꾸키! 이 꾸키 기어수? 기엇! 뭐오오. 이거 완전 하이퍼 롱런 점프가 가능한가봐요. 이 꾸키 교수? arrested so much 녀āāāā Pak nastróher 여기가 별 있는 곳이겠지? zeitig 바람에 영향이 생각보다 엄청 강해요 살짝만 스쳐도 팍 올라가네 와, 됐다.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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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플레임아 새벽이다. 적응이해라. 닥쳐 놔 방연부스트야. 컨트롤은 말이야. 이렇게 머리에 가시가 꽂혀서 죽는 거야. 됐어. 봐봐. 여기에서 멈추지말고. 네버 돈 스톱. 예쓰 베이베. 오케이? 아, 바람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되네. 이렇게. 점프. 됐어. 아, 별 안 모은다고 했는데 왜 계속 모으고 있냐? 진짜, 너무 싫다 내 자신. 야ㅏ. 야, 아이. 야ㅏ. 야ㅏ. 야아 참 아, 잡을 수 있구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할렐루오오오옆! 아앗 좋아 아이 누가 봐도 여기 갈 수 있게 해놨어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보다 왔어요 어? 뭐야 이거 DO IT F키를 누르라고? 아 그만할게요 듣기 싫으시죠? SO DO I 죽어라 괴물! 와 잡았다 귀가 더러워요 좀만 쉬자 아 나 힘들어 나 벌써 113번 죽었니? 이건 근데 113번쯤이야 별로 그렇게 많이 죽지도 않아 EASY 후옹 아이고 EASY 아이고 작 종룡 종룡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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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룡 이 천사별이 있네 대구 예 뭐야 멈춰라 이것이 바로 나 킹템 킹 어브 더 펭귄 황제 펭귄이네 괴물이 저 뒤에 있는 가방 안에 있다는데요 저거를 갖다 던지래요 준비가 되었다면 이걸...뭐... 우와...같이 뛰어들어? 어째서... 폴드슈트에 릴리스트 슬로우 아 저 위에 있는 애를 잡아야 되는구나 효과는 뭔데? 오 오케이 연사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네요 아이씨 생각보다 맞추는게 너무 어려워! 보스전이 하찮냐 근데 어! 어 홀리마더파더! 와 처음부터 다시 할뻔했다 이 짓 와 찌릿찌릿해 으으으으으 뭐야 소리 왜저래 잡았으 쭉쭉 가 쭉쭉 예에이 끝났네 열쇠당 헤헤헤헤 이번엔 화염방이군요 와 눈아파 오 블럭을 부술 수 있네요 그렇군 이제 내가 길을 개척하라 이거지 살려주세요 아니앗 그거 아니앗 블럭은 다시 복구가 되지 않네 그럼 굉장히 쉬워지지 R키를 눌러야 복구가 되나보죠? 음 그러네 솟? 앗 이게 왜 안들어가죠? 앗 점프가 짧다니? 투싱 완벽해 아 근데 눈 진짜 아파요 아 이 객 눈이 너무 아팟 여러분 눈 괜찮아요? 나만 나만 이렇게 밝게 보이냐 나 눈 진짜 아픈데 눈 아픈 사람도 있고 안 아픈 사람도 있나보다 야 이거 어떻게 이거 나중에 위를 쏠 수 있나봐 아닌가? 어떻게 가는거지? 오 쏘았어 쏘았어 오케이 레버다 당겼다 무슨 일이 일어날진 일도 모르지만 빠바바밤 예에이 아니 화면 발길을 줄이면 괜찮다고? I was supposed to lead you here 여기로 내가 너를 인도한거야 Behind this door is somebody that wants to meet you 이분 뒤에 있는 누군가가 널 만나길 원해 An old friend I guess 아주 옛날 친구인거 같아 내 생각에 I'll wait here for you to flip all the switches 아 내가 아까 한 레버가 이 문을 열 수 있는 레버인데 레버를 총 세 개를 해야되네요 음 정말 잣 같군 뭐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어이씨 놀래라 뭐야 한 번에 올라가지지도 않는데 빠르게! 자 뭐야 얘는 어어어어어 나는 너무 게을러 너 나랑 동족이구나 너 내가 화장실 까지 간 내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화장실까지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아? I can feel my butt 나 엉덩이에 감각이 없어 하하 나 지금 엉덩이라고 얘기했다 저 저 정신 정상인 사람이 없는거 같애 너무 무서워요 어! 어! 다시 가야돼 왼쪽에 바짝 붙어가지고 왜 왜 길이 끊겨있어 어? 킹빈이야 도전거지가 열렸는데 나 별이 있는건줄 알았는데 별이 아니라 킹콩인데요 킹콩? 흐흐흐흐흐 I am the king of the beans 내가 공들의 왕이다 I will see my son 헉! 내가 걔 먹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구나 Please let me know if you see him 만약 글을 본다면 얘기해주지 않을래 나 정말 너무 걱정이 돼 내가 아침 일찍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야 나 어? 나 빵구 꼈어 그랬더니 이상해 너의 엉덩이에서 나는 냄새가 마치 내 아들 냄새 같애 끝! 도전 과제는 달성이 됐어요 빵구 끼니깐 아 근데 눈 진짜 빠개질거 같네 이거 계속 바보시니까 이즈이 이즈이 아 제가 아들을 먹어서 빵구를 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빵구에서 아들냄새 난다고 하는거 어어! 살려주! 아 이게 빨리 가야되네 아이씨 아이씨 이게 이 화면만 보고있으면 괜찮거든 근데 이 화면을 보고있다가 딴 데를 보잖아요 그럼 눈이 더럽게 아파요 다른 온 세상이 다 초록색으로 보여 보색효과 때문에 그래 그게 점프 어떻게 하시게요 다시 생동되는데? 왜그래 무섭게 별거다니 어? 뭐야 아이 이 블록이 약간 두개가 이상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쓱 갔는데 이게 통과가 되네? 뭘 옳기 아 별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헐허허허허허허허허어 어잉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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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Ew 화면뽁 아앟 하아위에 천장이 까신지 몰랐어 정말 침착하게 점붓 아주 완벽해 Everyone 점붓 아이씨 때루! 아 엄마 보고싶다 아 엄마 보고싶다 잘 봐라 나의 이 번쩍이는 컨트롤을 번쩍! 아니! 와 마지막 아 잠깐만 와 잘 탈 뻔했네 아 유 spring 오랜 오 예스 베베 세번째 아 예 벌써 네번째야? 어 네번째 별 너무 좋아요 아 좋다 기왕이렇게 해도 별 다 모은다 무조건 모은다 야 절반을 넘게 모았어 이게 별의 갯수가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별의 갯수가 안 적혀있었으면 내가 안 모았거든 근데 이게 보이잖아 갯수가 목표가 확고하게 보이기 때문에 좀 할만한 것 같아요 아, 나 레버 다 작동해서 이제 문이 열렸구나 들어가! 안뇽! 에이, 베이베! Wanna wiggle with me? 나랑 같이 흔들지 않을래? 윙글 윙글 빠빠빠빠 빠빠빠 It could be 어어... 설사일 타임! 뭐, 싫다고? 알았어, 그럼 뭐지? 개 쿨한데? 쟨 뭐지? 뭐야, 무서워 죽어라 이런 방법만 지금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지금! 조용우우 우우우ㄷ 깜가~~ 넘어십근 아 깜짝이야 너 왜 그렇게 웃얽게 생겼어 저 Milky 쥐야? 내 친구 쥐? 에잇 스 lava 요 나야 너에 오렌친구 크래커 그 쥐 맞아? 스크림! Do you recognize me? 날 못 알아보겠니? 나야 너의 오랜 친구, 크래커! 그 쥐 맞아? 야 쥐가 너의 입을 뚫었는데? I'm so gladly brought you to me. Last time I saw you was when you rescued me from the green tower. 초록색 타워에서 나를 구해줬던 때가 생각나네. So how have you been, buddy?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 What's that? You wanna go on adventures again? 뭐야 너 다시 모험을 떠나고 싶었던 거 아니었어? Who can do?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 친구? I'm too big for search things. 난 너무 커져버렸다고 다른 것들보다. I've opened on I'm a big boy now. 나 이제 가봐야되겠어. 나 이제 이렇게 커져버렸으니까 말이야. What's that? You are collecting keys to turn me back to normal or something like that? 왜 그러는 거야? 너 모든 열쇠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를 옛날처럼 조그맣게 만들려고 할 속셈이야? 아, 리익이 이 가운데 있는 애 이름이구나. 난 리익이 핥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리익이 너한테 열쇠에 대해서 얘기해준 거니? 아니. 그렇게 실패가 안 회복할 수 있어. 이렇게 다시 무대가 돌아올게. 그러니까.. 예전처럼 다시 다 평범하게 돌아가자 이거지? 행복하게? 해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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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a thought about being like the rest of us. 우리들 중 남은 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 I think you like him. 난 아마 아주 좋아할 거야. 번역이 이상해. 나 지금 제대로 번역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You seem to have made your mind up. 우리 편집자님이 정성스레 편집을 해주실 거예요. 해석을 해주실 거예요. 그죠? 돌아버리겠네. 헉! 앞에 있는 저 릭을 죽이고 열쇠를 취하래요. 그게 네가 원하는 거지? 안 그래? 그러니까 빨리 해! 쏴버려! 선택지가 없어. 다른 걸 못해요. 쏴야 돼. 죽었어. 열쇠가 없어? 이거 참 당혹스러운걸? 분명히 여기 주변 어딘가에 열쇠가 있을텐데. 냄새가 난단 말이야. I think I know. 오. 아마도 알 것 같아. Go ahead and step inside, will you? 그냥 쭉 이리 앞으로 걸어오라는데요. 나 물지 않아. 으서와. 위장에 있었네. 물 줄 알았는데 안 물었. What the fuck? 뭐야 쟤는. 헉. 그러고 보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네요? 점점 파국으로 치닫혀 가는군. 저 쥐가 커지더니 약간 정주를 놓은 것 같아요. 쟤네 잡아도 되는건가? 와 무빙과 총알 사이로 막 피하네. 맞아라 제발. 미묘하게 머리. 머리카락만 스치고 있어. 어 맞았다. 이정도쯤이야 껌이지. 어 이젠 껌이 아니네요. 하아. 개간네. 어이구? 이곡히 꼈어? 아니 쟤 피가. 피가 있네? 그리고 이거 다 와도 되는거야? 아 안되는거구나. 왜 안죽나 했어. 아 근데 교수님 중에 진짜 이곡히 교수님 계시면 어떻까? 우엑아악. 그분을 지칭하는 말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탈렷~~ 어~~ 어? 얘가 아까 나 살려준 그 친군가? 말을.. 말을 걸 수 있거든. 안녕? Have you come to my tower looking for fun? 너 즐거움을 위해서 내 타워를 찾고 있니? You've come to right place. 그렇다면 넌 정말 제대로 찾아온 거야. So, 원 자세 Will you play my jackpack game? 내 잭팩 게임 하면서 같이 놀래? To win all you need to this reach the top of my tower with 75 75층 이상을 올라가면은 된다고? More coins는 무슨 뜻이야, 이거? If you wanna play, pick up the jackpack behind me. 내 뒤에 있는 잭팩을 달고 And we'll get started. 그러면은 게임이 시작될 거래요. 75 코인을, 코인 이상을 모아와라. 5층이 아니라. My kids use to love this game. 근데 애들은 이 게임을 무척 좋아하더라고. 허허허허 어디 한번 가봅시다. 아하 아니, 정말 쉬운걸? 개어려운걸? 도전과제가 얼락됐는데 도전과제 이름이 오 마이 흐허허 흐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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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어려운데? 아, 잣됐다. 이거 게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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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흐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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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허 흐허 아니 왜이렇게 위로 쳐올라가는거야 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트백에 썩는게 왜이렇게 좋으시냐구요 흐허 아니 또 위에 박아가지고 뒤졌잖아요? 흐허 아니야 나 말리지마 나 진짜 무조건 먹을거야 바람 걸리시더라도 좀 참으세요 그냥 암을 암으로 이겨내세요 나 이제 좀 잘하는거 같애 나 이제 좀 잘하는거 같애 아니 그 말은? 아니 그 말은? 자 추진력 좋아 아니 개색 아하하 진짜 아아 아하하하하ая 아 아아아아 아 chaîne 아구 이게 브금이 지금 보니깐요 박자감이 있는 이유가 있네요 지금 이 득득득득득 하는 그 그 리듬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누르니까 유지가 되네 자 왼쪽은 절대 못 갈거 같으면 나 돌았니? 너 뭐한거야 나 여기까지는 쉽구만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다보면 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추진력을 우아악! 또 밑으로 떨어질 때도 깔끔하게 우아악! 우아! 나 디질 우아! 하하하하 다시 추진력! 내려간다아악! 어이구 무서워라! 추진력! 추진력! 아니 개세 이 끄기교수 이 끄기 이 끄기교수! 추진력! 이건 어려워보이지만 어렵습니다. 하지만 먹었죠. 난 대단하니까 와 이건 진짜 오반데? 야 이걸 먹으라고? 하지만 난 먹을거지롱 먹었지롱 와 이건 근데 진짜 한 번에 먹어야되네 와 됐다 아 이제 돌아가도 되지 않아? 돌아가야되는거야 뭐야 아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근데 와 미친 개씹 와 진짜 아 내 심장 터질뻔해 아 보란노 그냥 갈까? 내게 먹지말고 밑으로 훅 떨어지면 괜찮지 않을까 호 어 됐다 추진력을 받아서? 한 번에 올라가지는게 될까? 안될거 같은데 추진력을 한 번에 받아서 된다고 이게 호? 와 됐다 와 와아 너 백개 먹었구나 아아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하 아 힘들었다 좋아 난 너무 멋져 가자고 아 근데 나 뭐 먹었어요? 위에서 뭐 떨어지지 않았어? 아 열쇠를 줬다고? 진짜 열쇠 줬네 와 이게 이게 보스전이었다니 여긴 뭐지? 아 별 아아 쌀로 만든거 하자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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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얘네가 둘이였구나 점프점프 후 점프점 점프점프 점프점프 점프점프댄스 난 멋져 15개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맨 처음엔 가지 못했던 다른 곳들이 이제 보일거야 우리에게는 2단점 점프가 있으니까 마지막 은 여긴가봐 그러네 얘는 뭐지? 우주인이야? 어? 우주복을 내가 입었네 어? 여기를 가버리면 다신 돌아올 수 없대요 이거 엔딩인가 본데? 여길 열어야 되잖아 근데 열쇠를 못찾았는데 마지막 열쇠 찾아보자구 어디있을까? 여길 말하는거잖아요 이게 그냥 멀뚱멀뚱이 있는거면 내가 이렇게 의심을 안하는데 옆에 여기 벽이 있어 그래서 더 의심스러워요 이게 아 이게 진짜 점프가 최선인데 이거 아닌거 같애 우리 그냥 가자 일단 내가 봤을땐 마지막 열쇠는 우주선 타야지 있는거 같애 쫄지말고 타보자고 가드와아아아 했더니 엔딩 나오고 와 그럼 진짜 다시 해야되잖아 제발 그것만큼은 아니길 아 왠지 진짜 엔딩각인데 이거? 엔딩 나올거 같은데 마지막 열쇠 얻으러 가는거 같지가 않은데 스읍 아닌가? 넌 뭐야 I'm so high right now 나 지금 너무 신나 하하 아 아 I'm so surprised if you find out how long I've been waiting in this spot to tell someone that joke 이 농담할려고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지 알면 넌 깜짝 놀랄걸?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했어요 방금건 나 정말 영어실력 쩌는거 같애 우주선이 터졌어요 선생님 그럼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거 아닐까? 아니면 나중에 천사를 부르든가 오야 개무서워 저거 그냥 통과되네 뭐야 저기 어떻게 올라가 올라가지긴 하네요 가까스로 왜 안맞게 주제에 안맞게 부금이 신나 나 이건 정말 아아아아아아 절망적인 게임이라고 와 처음부터 다시야 와 넘어왔다 드디어 다음맵으로 넘어갈 수 있군 아니 참치겠네 주제에 맞지 않게 그렇게 희망찬 부금하지 말라고 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르겠어 잡았어 이건 뭐야? 닿으면 죽을거같이 생겼는데 닿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어? 빨려 들어가진 죽은거구나! 다른 맵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게 아닐소 나 2개가 딱 교차해서 구릴떼가 분명 있을꺼야 지금 엄마 나와라 이고키 교수 내가 상대한다 개무서워 왜그래 아 쟤 못잡게 해놨네 저거 나쁜 녀석 제작진 누군지 두고보자 진짜 와아 이고키 교수 됐어 좋아 한번에 됐어 너무 잘해 아이 너무 잘해 이고키 교수 이고키 교수 이고키 교수 이고키 교수 호 이 위를 올라가야될거 같죠 쓰읍 뭐지 오른쪽으로 가야돼 위로 가야돼 위로 가야될거 같지 별을 먹으려면 별 별 아 그러네 별이 있는 곳이네 뭐야 이건 와 진짜 개오바잖아요 그래도 상하좌우반전이어서 다행이다 그냥 상하만 반전이었으면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더 헷갈리잖아요 이걸 난 하고있네 나란 존재 진짜 넌 정말 넌 정말 대단한 놈이야 플레임 아아하하하하하하 마지막이었는데잉 흥 형 간다 지금 하 됐어 난 멋쟁이 가자 아우 헷갈려 했는데 계속 상하 좌우반전이고 밑으로 내려갔는데 야 저기 화살표 쪽에 뭐가 있어 그냥 저기를 밟아야 된다 이거지 오오오옷 오 뭐야 화살표가 밟히네 아하하하하 쟤 뭐야 쟤 나 따라다녀 오오오 노란놈 슥 한 번에 아 너무 잘하고 아니 와 저걸 왜 왜 못 올라가 점프를 천천히 해야지 최고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을 침착함 아 제발 아 아니 아 개빡치네 게임 진짜 하나도 어려운게 아닌데 의외에서 자꾸 죽어 뭐야 누가 봐도 보스전 어 그럼 이게 이리로 가지네요 아 막다른거지구나 괜히 기대했네 누가봐도 보스전 쏘아 어허 야이 개XX야 이러고 욕하는데 나한테 아 하하 하하 안 때리면 되는거지 죽는데요 아 왜 이렇게 어렵지 아 쟤 죽여야지만 이 문이 열리네 어 박자감 알았어요 된거야? 보스가 아니었나봐 보스긴 보스인데 내가 지금 우주를 멸망시키고 있는 주원인이 아닐까 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너무 잘하고 아 여기가 정상로터고 근데 나 별 다 모으지 않았니? 그럼 이 아랫 뭐야 됐다 뭐지? 엄마 엄마 오징어 그녀는 거의 완벽하게 지금 준비가 된 상태래요 엄마 오징어가 그니까 이 이게 지금 전함인거 같은데 이거 이름이 마더스퀴드인거 같아요 얘랑 싸워야되나본데? 좀 더 인베이션 오브어트 윌 비게 헉 아 여기가 우주선이고 얘네가 지구 침공할려고 그러는거구나 음 저걸 파괴해야되네 어 어 어 태양계 내가 파괴했어 게이드? 아 얘네 뭐 기회를 노렸 우리 저거 딱 몰려있을 때 지금이야 아아아아아아 개오버아 와 대박 나 진짜 쩔었다 방금 이거 미리 파괴할 수 있나요? 어 미리 파괴가 되는구나 행정들이 나이스 나이스이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겠지만 난 다 파괴한다 파아괴한다 파아괴한다 와우 나도 우주선이야 이제 나도 우주선 있어 나도 우주선 있어 오 대박 꼭 누르고 있으면 돼 꼭 누르고 있으면 돼 오 나 겁나 쎄 뭐야 어 야 쟤 미사일이 생각보다 빨라 그래 피가 안달아요 아니 피가 조금씩 다네 나 HP 얼마나 남았어? 아 내 아래쪽에 있는게 내 HP구나 나 오 오케이 나 HP가 꽤 있네 두려울게 없구만 이 정도로 목숨을 많이 주면은 뻥이지 쟤 어디가 워 데엥 두금이 긴장감 넘치고 아주 좋구만 잘가라고 친구 후우 코끼리 열쇠다 코끼리 열쇠 아 역시 마지막 열쇠가 위쪽에 있었네 괜히 찾았다 왜 괜히 돌아올 수 없을거라는 헛소리를 해가지고 말이야 어? 뭐야 나 빨려 들어갔어 여기가 어디죠? 나 무기 무기도 없는데? 근데 우주선 뽀개졌어 힝 이게 뭐야 말을 걸면은 Why aren't you in line like everyone else? 너 왜 다른 애들처럼 줄 똑바로 서서 안다뇨 Is it because you think you're different than us? 니가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해서야? 왜 Let me Let me tell you 한가지 말해주지 You aren't special 넌 특별하지 않아 Now wait in line like the rest of us You moron 그니까 다시 줄 똑바로 서있으라고 이 멍청한 거 사 저 능력을 다 뺏겼어요 이.. 2단 점프도 안 돼요 아니야 난 특별해 이 모자를 보라고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 아 이게 모자가 없었으면 다른 애들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내가 그 특수 스테이지를 깨버리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특별한 모습으로 바뀌었죠 너무 잘하고 이게 뭐지 아하 이게 뭐야 오른쪽에 뭐 갈리고 있어 갈릴레오 갈릴레이 갈릴레이 갈릴레오 헐 죽어가고 있는데 왜 이런 미친짓을 하는 거죠 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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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도이 미끄러지네 오오오오오오오 앗 하고... 하...쒸... 끄앜앜!! 천천히! 천천히! 아주 좋아요. 드름드름! 고드름! 떨어진다, 고드름! 뒤졌음... 고드름이 처음에는 약간 질서정연하게 떨어지는듯 하더니 완전 랜덤이 되어버렸네. 하지만 이정도 쯤이야. 나를 막을 수 있는 변수는 되지 못하지. 아냐아! 와 저기 와 떨어지는 주기가 엄청 짧은데요? 너무한걸 와 무서웠다 얼음을 민다 올라탄다 점프해서 한번에 넘어가기 안된다 그런것도 설계안하고 맵 만들었을 것 같냐 여리석은 플레이마 제작진을 우습게 보지 마라 말이야 그럼 민다 하 착지파 나이스 밀어 내려가 점프해 아 제일 어려운 곳 와 진짜 ちょっと 오 진짜 조금만 조금만 반동을 받아도 이 지경이네 됐다 와 나 너무 잘했다 엄청 어려운 구간 이었는데 난장이야 오오! 아악!! 허어어엇!!! 으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야, 방금 봤어? 와아... 아, 왜 스테이지 복습해요? 아니... 아이, 개! 아, 잣됐다 잣됐다 원래 사람은 잣대쓸 때가 제일 기회가 큰 법 꾸엥 패턴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말을 하세요 블레임 이거 방송이거든요? 말을 해 말을 너무 집중한다고 입 닫고 있지 말고 말을 해 말 말 말 말 아이C 너무 턱 높였죠? 지금이야? 늦었어 인마 이거 움직임이 조금 다르잖아 지금 이이이이이이이 그러네 마오고쿠 CertainHead 먹ucasse! 아이 시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싫어하냐? 먹는게 아니여서가 아니라 저자식이 왔다갔다해서 피했어었네 머리통을 피했다고 나 이제 2단점프 가능? 어 가능 쌉가능 돌아가야 되네 갈 수 있는 데가 있겠네 저기네 올라왔죠 와 방금은 개뽀로그로 피했다 진짜 나 짱 난 나라는 존재가 자랑스러워 앗 흐흐흐흐 난 나라는 아앗 쟤 어떻게 올라가 잘 올라가네 잘 올라가네 어이 개무섭 아이 미칫 와 오반데 오반게리온 오반게리온 오잇 음 총이 또 있군 저걸 내가 먹어 주겠스 바로 뒤지죠 저걸 내가 먹어 주겠스 먹었스 쏴스 다 열어버렸스 전부 다이옷 전부 아아 살려오세요 전부 임마 흐아앗 지금이앗 나이스 떨어지면 되는거 아니야? 와아 뭐였냐 방금 와아 와아 아 이거 한 번에 한 번에 훅 내려가야 돼 와아 됐어 어떻게 살았지? 아 이거 한 번에 훅 내려가야 돼 좋아 드디어 마지막 보스전인 것 같군 빨리 이 게임 끝나고 야동보러 가야지 제트팩이랑 건그레네이드를 먹었대요 와 미.. 와 개쩔! 야 계속 쏴 계속 쏴 또또또또또 하지만 제트팩은 내가 이미 단련을 했지 상승! 천국! 왜이렇게 빨라 쏴 쏴 쏴 쏴 쏴 팔이 죽여 엔피시였네 되게 디즈 비잇 더 파이널 스트레치 니 비 도잇 왓 니가 누군지 몰라? 미어 빅 팬 히히 또 왜 가장 소... 열렬한 팬이래요 이제 마지막이래 진짜 아 이거 북은 빠른 이유가 있네 진짜 제트팩을 이 박자감각으로 누르면은 유지가 돼요 됐다 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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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쟤네들 한 번 죽으면 부활 안해 한 놈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려 아 놀랬잖아 이 괴물아 와아 뭔데 계속 반복해야 되는거 같은데 아님 도망가거나 도망가자 겹칠 수가 있네 어 뭐야 이거 나 뿌셔 어차피 나 제트팩이라서 상관없어 여기 청소부된 느낌인데요 와아 플랫포머를 청소해버리기 앗 토해? 조심조심 아 토하는 애들이 일부 탈еру 못생겼는데 다는 조회 람이 이런租 Evening 그죠 아 뭐 mond 저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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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rves 사달라아아 엔딩 사달라아 넘어가자 무시 안되네 대화가 가능하다고요? 어 그러네? 야 스퀸 나 누군지 못알아보겠어 나야 너의 오랜친구 크래커 어? 쥐가 이렇게 변했어? 너.. 날 왜그렇게 봐? 하하하하하 너 눈을 왜그렇게 떠? 오 이번에는 내 계략을 눈치챘나보지? 자 우리 편집자분이 잘 해석해 주실겁니다 으하하하 예전에는 너무 밝고 색채가 다양해서 나한테는 너무 다양해서 눈이 너무 아팠었는데 이제 눈을 내.. 자기가 없애버렸단 얘긴가? 하하 Just kidding 그냥 농담이야 I don't.. have eyes 난 눈이 없거든 잡았다 You don't think I'm funny? 내가 웃기지 않아? 그게 뭐야? 내가 내가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내가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And to give you a red friend back 그리고 너의 그냥 평범한 쥐 친구로 지내자고? But I've done so much work 난 지금까지 해온 일이 정말 많은걸 Everything is better 모든게 다 나아졌어 I think you're just a bit stupid I think you're just a bit stupid I think you're just a bit stupid 내 생각엔 니가 조금 멍청해진거 같은데? 하하 It's all your fault dude 이거 다 니 잘못이야 친구 너는 다른 모든 애들처럼 내가 만든 세계로 올 수 있는 찬스가 있었다고 멍청한 것 Stop being so critical of my work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바하지마 It's all your fault You are so upset 다 니 잘못이야 날 너무 화나게 하고 있어 니 잘못이라고 니 잘못 다 니 잘못 너는 행복하지 못한 쓰레기 버러지에 불과해 얘 점점 영 말을 못하게 되고 있는데 점점 괴물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니가 만약에 나를 쏴서 정말 미안한데 한국어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영어가 이상하게 쓰여지니까 뭐라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자기를 쏘라는데요? 발음 샤샤샤샤샤샤샤샤샤 한 번 environ 싸라고 하는데 원하는 데로 해줘야지 이제 충분한 것 같으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나랑 담판을 짓자 오케이 아 척철을 샤야되는 놈 공격이 엄청 단조로운데? 설마 이게 보스전은 아니겠.. 홀리 홀리 마더! 성스러운 어머니! 아 이게 본체구나 개뚜드려 패 아아 본체 죽일 수 있었는데 어어 어우야 저 이상한 톱니 나 따라다녀 아우! 왓더헬 죽어라 본체 본체가 일정 피 이상이 달면 그냥 사라지네 죽어라아 어어 뭐야 왜 날 빨아들려! 혼자 죽을 순 없다 이거야? 손으로 들어왔다 미안한데 나 방금 널 먹어.. 아이 널 먹을 수 밖에 없었어 I twere to be nice by not doing that 나는 이런 짓을 하고 싶지 않았어 너한테 최대한 젠틀하게 하려고 했는데 니가 계속 나 때렸잖아 이 나쁜 녀석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우리 편집자님에게 맡깁시다 헤헤헤 자아 지금 해석 잘 나오..나가고 있죠? 오 짱이에요 우리 편집자님 이 영화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가지고 나 어디갔니? 나 왼쪽으로 움직였더니 안 보여! 디엔드? 라는 도전거제 달성 여기에 당신에게 희망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You just gotta find your.. What? 헉! 별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추가 스테이지가 열린 것 같아요 He came Finally found me 나를 찾아줬구나 I've come here to kill the beast 난 여기 짐승을 죽이러 왔어 얘가 진짜 진정한 친구구나 The heart is heavily guarded 심장이 아주 뭐라고 해야되지? 제대로 감싸져있어 I can't do this on my own 이건 나 혼자서 할 수이 해내지 못할 것 같아 Take me on your back 니 등에 나 좀 태워줄래? Let's kill this Mother father gentleman 또 이 망할 것을 죽여버리자구 오우우우우 진엔딩 가는거구나 진짜 다 모아야지 진엔딩 이라니 와우 바로 하늘나라 와 진짜 칼같은 타이밍에 점프해야돼 배경만 봐도 아시겠지만 극악의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와.. 살았다.. 어? 안 돼.. 됐어 슉 시작 슉 시작 슉 아이씨 지금 시작 슉 째 få 쭛쭛쭈 쭛쭛쭈 퉁쭈쭈 쭛쭈쭈 쯌좢쭈 와허허허호우 쯔쭙쭈 어허허 challenged 아니 미친거 아냐 저거? 으아 진짜 칼같은 타이밍 와우씨 와우 와우 마더파더 엄마 내가 해냈어 2단 점프 안돼요 2단 점프 와아 뭔데 운나니 완벽한 타이밍 아 지리는 줄 그러니까 지금 점프 아아앗 디즈는 좀 알아 너네 나이스 어? 레이저 저렇게 닿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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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왜 점프가 이게 진짜 개빡치는게 뭐냐면요 플랫포머 게임의 필수가 원래 이게 바닥에 닿기 전이어도 점프키를 누르면 바닥에 닿는 순간 다시 점프가 되게끔 해주는 그런 설정이 있어요 얘는 그딴거 없어 그냥 버, 버튼 칼같이 눌러야돼 바닥에 닿았을때만 반응이 느리다고 아잇! 개새끼 크흫 욕하지 말자 욕하지마 플랫포머 넌 착한 어린이 어린이는 아니고 어린이들의 우상이잖아 니가 그렇게 나쁜 말을 해서 되겠니 안되겠니 어이구씨 무서워 뭐야 이거 어떻게 가 그냥 직진 안되네 아 이거 어떻게 가죠 자 칼같이 살짝살짝 살짝살짝 점프 가운데 원이 문제네 이번엔 아 너무 잘했어 살짝살짝 점프 진짜 칼같이 살짝살짝 누르면 됩니다 아 너무 잘했어 아이씨 화산같이 생긴게 오우 나이스 어이구야 어이 놀래라 어이구 어이구 심장이야 어이구 어이구 세상에 어이구 흐헤헿 됐다 응? 흐흐흐흐흫 호잉 응? 아 됐다 아 아 똥 마려 어이구 마이 와아 나 진짜 지렸다 와 심장 찾았다 야 허어 어 어 걱정하지마 I'm not gonna hurt you 난 널 해치지 않아 people got thero win up already hold this mark just to kill me 그냥 단지 나를 죽여주면 돼 괜찮을 거야 I'm discussed by these shares actions as well 나는 역겨운 존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이게 쥐 그 거대화된 괴물 쥐의 심장인 것 같은데 더 나은 세사 세계가 되기를 바랬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얘 본심인가봐 나의 힘을 사용하면은 이전으로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을 거야 I'll happily take you as a new shell 새로운 껍데기를 얻을 수 있길 바래 What's that? I'll happily after you finish your task I'll leave you your body 아 지금 쥐랑 심장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구나 심장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닌가? 아 지금 누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려줘 아 그냥 빨리 부셔달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빨리 부셔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부셨네 그의 심장은 올바른 장소로 옮겨졌다 도전과제가 달성됐네요 디엔드 와 진짜 아무런 감동도 없어 괴물된 쥐를 원상복귀 시키는 게 목적이었어 난 이게 되게 뭔가 심오한 그런 스토리가 있을 줄 알았거든 막 주변에 있는 그 등장인물들이 나를 되게 막 좀 질타하는 그런 애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막 부수는데 태양계 이런 비슷하게 생긴 것들도 총으로 내가 다 쏴죽이고 그래서 막 알고 보니까 내가 막 우주의 역적이다 막 이런 반전을 기대했었는데 스피드 랭크 F야 실화야? 나는 너무 했다 이 게임 진짜 그냥 뻔한 정의의 구현 그런 스토리였어요 스토리보다는 게임성을 보는 그런 게임이었네요 아 난 스토리도 이런게 반전 요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던데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랬나봐 자 스콤 이라는 게임이었구요 아 왜 쥐자식은 괜히 모험을 혼자 떠나가지고 날 개고생 시키냐고 어쨌든 진엔딩도 봤겠다 이 게임 완전히 마스터 해버렸네요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허무한 엔딩을 봐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겄네 자 스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